안녕하세요. 에라지 넥스톤원 임종호 메뉴제고요. 저는 오늘 KGGB와 장거리 봄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리아 GPS 가이디드 밤으로 저희 멍통구리탄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하여 지금 사거리를 연장해서 지상에 있는 사격체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있는 멍통구리탄에 대한 양이 많은데 그것들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해서 개조를 해서 또 다른 무기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거는 KF-21에 탑재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국내의 유일, 국내의 최초로 항공에 무장이 되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라지 넥스톤원 PGM 이사업부 김병만 메이저입니다. 에라지 넥스톤원에서는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라지 넥스톤원에서는 휴대용 유도무기 신공부터 시작해서 저고도 방어에 대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MD 사업은 저희 장사정포 요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체계 개발이 28년도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공 유도탄은 현재 지대공 유도탄으로 중거리에 대한 중고도 방어를 위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40km, 고도 20km까지 방어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저희 청공 유도탄은 UAE 수출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단거리급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SM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 체계 개발에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최대 사거리 160km, 최대 고도 60km까지를 개발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라지 넥스톤원에서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아시다시피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현재 지금 탐색개발에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240mm, 300mm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국가시설 및 주요 종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계개발 종료는 약 28년도에 개발 종료 예정이며 개발 성공을 위해서 넥스톤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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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